네 대한민국 정책자금의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책 정통 정책자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의 BJ 빅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나오고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의 동영상이 있어서 네 잠깐 좀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상외로 또 어떤 한 분 또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날씨가 요즘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 네 근데 계절을 모르겠어요 맨날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대부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절 시간 날짜 뭐 이런 개념이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음 그때는 정말 네 항상 추워가지고 네 히터를 끼우고 살았었는데 아 요즘은 에 그런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집중 집중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날짜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여름 됐고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완년한 여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음 정책자금은 네 계속해서 쭉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요즘 들어서 좀 r&d에 관심이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전화가 오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어 이 r&d의 세계에 좀 한번 구경을 좀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서 네 오프닝 멘트 네 아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악도 네 다 없애고 네 그냥 방송만 네 하려고 하니까 네 좀 겸연쩍었나봐요 제가 네 그럼 오늘 방송은 네 오늘 방송은 뭐 어떤 타겟팅을 해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나가보면서 이제 바쁠 때는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가지고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어 최근에 조금 네 약간 시간이 좀 네 여유가 있어서 네 네 뉴스를 보다가 아 우리 또 정책자금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음 뉴스에 에 에 뉴스를 좀 에 다시 전달을 좀 하고자 오늘은 에 좀 몇 가지 정책자금과 연관된 뉴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 뉴스를 음 뭐야 이거 음 아 이게 멀티캠이 이렇게 됐구나 자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아 이 뉴스 이게 안 나오는구나 네 자 이제 제가 좀 오른쪽에 나와있고 자 첫 번째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네 이 날씨가 날씨가 아니라 계절이 이제 새해 계절이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드니까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네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본인들이 딱 이렇게 타겟팅을 정해서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 청해서 창업을 아이템을 좀 정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려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상 우리 주변에는 정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 해서 예 수직 수지 타산에 결산 계산 해보고 아 그냥 돈 되겠어 그러면 이제 하던가 또는 뭐 아는 지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옆에서 봤을 때 아 이거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뭐 투자를 전제로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동업을 또 새로 시작한다든가 뭐 어 그런 형태로 주로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어 그 사람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투자에 대한 투자가 아니지 창업에 대한 이 현실을 조금 같이 한번 보고자 제가 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창업 10곳 중 6곳은 3년 증후군 문턱 넘을 방법은 이라는 뉴스를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 어 전체가 되네 전체가 네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뉴스를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같이 네 네 네 침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해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업입니다 하지만 열의 여섯은 창업 이후 3년을 넘기지 못하는게 창업 3년 정도가 네 기업활력 시리즈 오늘은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 옷가게 등 각종 자영업 매장에서 받은 포인트를 전화번호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스탬프 카드를 주는데 매번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화번호를 넣었을 때 되게 쉽게 접착할 수 없을까 지금은 고객사가 만 개를 넘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창업 이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월급이 나가기 힘들었어요 자금난은 한 세 번 정도 겪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벤처기업은 3만 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열의 여섯이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정도로 성공의 문턱이 놓칩니다 창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에는 마케팅과 팔로우 확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금 확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면 이게 다 시행착오 비용으로 상당히 빨리 소진되더라구요 창업 초기에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또 얘기할 내용하고 연계된 투자 생태계 0.3% 0.3%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초기 창업자에게 소액을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 투자 수장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의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네 어떻게 좀 뉴스를 잘 보셨나요 네 이 뉴스 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커피 전문점, 식당, 옷, 가게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전화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해 이렇게 해주는 어플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냐면 이 소속해 매장에 그런 어떤 포인트를 정립해 주는게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한적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뭐 1만개까지 된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 자체로만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계속 유지하면 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면 결국 네 3년 정도 네 3년 정도 버티다가 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 어 네 아침에 어 오늘 수요일날 아침인데 네 어 또 그 뭐냐 아 뭐냐 뭐냐 여기 시행착오 네 여기 그 창업 초기에 이 투자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아침 방송 그 뭐야 성공 성공예감 에 KBS 라디오 에 성공예감에 이제 그 나온 내용이랑 비슷한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처음 초기의 어떤 에 세계적인 에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 투자를 만약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찾아봐도 실상 에 이런 뭐 단계별로 뭐 투자를 해주는 이런 거 가 보셔 봐야 에 벤처 에 뭐 창업 투자 뭐 이런 것들 가 봐야 다 대부분 중개사 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자료를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좀 그닥 그렇게 우리나라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음 뭐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돼 있어 네 네 아 예 이거 화면이 이렇게 돼 있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깨숙이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그래서 투자를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여기저기 이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 엔델투자자 엔델투자조합 네 그 다음 투자클럽 네 이런 데다가 제가 많이 문의를 해 본 결과 아 아 걔네들도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실상 얘네들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다음으로 얘기하려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예 얘네들이 실상이 기업의 성장을 뭐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 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실제로 그냥 투자 수익 배분해서 담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 그런 구세대적인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이 금융구조는 네 늘상 뭐 말은 신용대출이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평가상은 예 아직도 담보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신용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 하도 많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런 금융에 대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런 어 평가 시스템이나 또는 뭐 어 그런 부분을 이제 미래를 향후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어 이 말이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게 예 여유자금을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손실을 본다고 쳐도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 리스크를 좀 인데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뭐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에 기반이 우리나라엔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활성화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민간 벤처 투자 자금 규모가 834억 원이래요 네 미국의 0.3% 네 뭐 미국의 0.3% 뭐 미국의 0.3% 말고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비율상 보면 실제로 투자로 인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에 이 한 한 달이 걸쳐서 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투자를 네 진행하는 경우들이 네 그런 경우도 꽤 있고 실상 투자를 한다고 쳐도 그 투자자가 그 기업에 대한 성장이라기 보다는 그 기업 자체를 가질려고 하는 네 욕심쟁이들이 많아요 네 뭐 이것만 그런가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사모펀드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에 그래서 아 이 투자에 대한 이 회수에 대한 부분을 좀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특이한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 뭐 위챗 위챗 중국인가 말고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뭐 에 그런 sns 이런 회사들이 에 처음 초기 투자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고객들 정보를 팔아먹는 걸로 해서 에 그걸로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그냥 에 통폐합되고 또는 뭐 m&a 로 에 그렇게 돼서 에 쫄딱 말아먹는 어 그 방향을 조금 틀어서 간 데가 카카오톡 같은 거죠 예 수많은 고객사를 고객 고객을 유치해서 음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와 m&a 를 했다는 거 에 고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고 실제로 제가 이 리스트를 보고 m&a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에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우린 소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게 활성화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에 소유를 놔야 되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에 임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네 왜냐면 본인이 죽으면 그걸로 소유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에 뭐야 이렇게 유산으로 또 이렇게 계속 넘겨주다 보니까 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들이 계속 총수가 에 이렇게 해서 4 대기업 3세 4세 뭐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거 또 어 하다못해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나라 대한독립 운동을 하신 에 이 친일파 애들 대한독립에 에 운동을 하신 분들 에 반대편에 있는 이 친일파들 에 친일파들도 재산 상속 그렇죠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에 평생 에 부를 계속해서 네 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에 이런 투자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잘 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어 민간인들 즉 우리 일반인들의 에 투자 엔젤 에 엔젤 엔젤 투자자가 투자자가 좀 네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 한국엔젤 에 투자협회인가 에 거기에 교육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에 그 엔젤 투자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교육비가 열라 엄청 비싸요 네 그 교육 어 5박 6일 2박 3일씩 두번 하는데 교육비가 200만원 이더라구요 그리고 현금만 되고 본인 에 만 되요 그냥 뭐 본인만 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에 그 투자 엔젤 투자자가 되기까지 에 대한 그 교육비 치고는 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창업기업이 6개 중에 에 10개 중에 6개는 네 결국 3년을 못 넘기고 6개에서 7개는 폐업을 한다는 사실 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재창업을 하겠죠 네 그나마 조금 요즘 괜찮은 건 재창업 들 뭐 재창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조금씩 네 많이 예 생기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고런 부분은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첫번째 뉴스는 네 창업기업 네 3만개 음 젠처기업은 3만개가 넘었죠 네 벤처기업 3만개가 넘었는데 이 10곳 중에 6곳은 3년을 못버티고 문을 닫는다 네 3년 넘으면 성공인가 네 그렇지도 않아요 실상 10년 15년 된 기업 치고 에 중소기업 쪽에서 어 전문 인력을 뭐 한 3명 4명 그리고 상시종업원 4명 뭐 이 정도에서 뭐 임원진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 구성되기 까지가 에 그런 기업들이 솔칠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네 소유와 에 소유와 에 이런 어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유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단 이거 다 모두 다 개인적인 견해 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연결되서 두번째 뉴스를 좀 같이 볼게요 자 두번째 뉴스 아 자 2017년 4월 23일 뉴스입니다 네 투자조합 기업 인수 267% 증가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두기 승자 최근 투자조합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 최대주주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작년 연말에 엔젤투자 클럽 엔젤투자 클럽에 있는 한 두명 두명의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도둑놈심보도를 갖고 있더라구요 네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지 뭐 기업의 성장하고는 별 관심도 없고 그 기업이 뭘 만드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구요 에 이게 총 발해 아 인수 사례 상장거비 인수 사례 총 42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뭐 1년에 평균 20개의 기업들이 내 이렇게 투자자에게 투자조합에게 인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들어 33건으로 전년 대비 267% 증가했다 2.5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2.5배 기업 인수 사례가 불공정 혐의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 즉 조합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에 보통 조합원들의 정보가 노출이 안되고 미공개고 이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제 보시면 에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도 그쪽에서 거꾸로 연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 대부분 다 중개사에요 보니까 이 투자라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 별도로 있고 본인이 어떤 엔젤투자 그 사람들은 엔젤투자 컨설턴트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네 그건 그런 건 나쁜 거 아닌데 중요한 건 이 마인드죠 이 투자를 한 회사를 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은 좀 에 좀 비추천합니다 아 단기 투 수익 투자조합이 단기 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실현한 사례 네 뭐 이건 뭐 뭐 이런 거는 뻔할 뻔짠 내용이고 이 좀 문제가 되시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투자자의 형태 최대주주 변경하는 부분 네 그래서 그 기업을 그대로 집어 삼키는 네 이런 방법 네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에 실체가 있는 이런 기업들 에 그런 거를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기업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책임져서 뭐 전문 경영인으로 투자를 포기하고 에 실상 기업에 에 임원이 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어 그렇다고 에 부실한 기업을 투자했는 걸 에 이미 이미 망해가는 회사를 예 본인이 어떻게든 네 살려서 호재를 만들어서 기업의 주식을 상승시켜 놓고 에 홀랑 에 팔아버린다는 거죠 뭐 아니면 재투자를 내 방해가는 기업에다가 재투자를 받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시체 처리반 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막 브랜드 가치가 좀 이 이름이 나름 알려져 있고 그 제품도 굉장히 좋고 한데 팔로우가 확보가 안 돼서 에 그런 회사들 네 또는 자금이 융통이 안 되는 회사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에 대한 것들은 예 그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예 결국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정리할 때 활용하는 시체 처리반들이 별도로 있어요 예 거기에는 예 주식 투자 전문가도 있고 또 기업을 에 어떻게 외부적으로 예를 뭐 벤처기업 확인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이너비즈 기업 확인을 받게 한다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재무제표를 또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네 고론 또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요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에 시체 처리반을 합니다 그래서 에 외부적으로 이제 기업의 내부적으로도 자금적인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 파는 거죠 네 네 깨수기 님 네 깨수기 님 누구시지 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자 이런 이런 방식으로 왜 이 창업하는 기업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서 지금 한 젊은 창업자 두분 4 40세 미만 4 40세 미만 청년 창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두 분과 제가 간단하게 예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에 생각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없고 아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4 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4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런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음 두 분 다 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뭐 한쪽에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거는 없었어요 근데 음 그런게 없으니까 결국엔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에 소상공인으로 이제 가는거죠 그럼 소상공인은 실제로 대출이 그렇게 뭐 융자를 받는다는게 솔직히 그렇게 많이 되거나 또 제조업 대비 에 비율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 그쪽은 비추천한다고 에 그렇게 얘기하고 한분은 또 아예 정책자금에 있는 품목에 해당돼도 품목이라기보다는 업종에 해당도 안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내 갈려고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소상공인이고 정책자금이 해당 안 되는 분야들은 대부분 약간의 투기는 아닌데 합법적인 투자에 조금 연계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혜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 엄두를 못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뭐 열심히 뭐 열심히 라기보다는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에 섣불리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네 갖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좀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자 그래서 보면 세번째 에 자 바람직한 네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두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자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첫번째가 아 루모스 캔들 이라고 하는 네 이런 에 향초가 있나봐요 그래서 터치만으로 향초에 불 붙이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초에다가 초에다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거 자 향초인데 네 터치를 하면 네 불이 붙는다 자 이분이 대표님이신가봐요 이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자 초에 불을 붙이는 방법은 불변 네 당연히 어딘가에서 불을 빌려와야 되겠죠 만들어 내든지 그런데 이 불을 붙이기가 이 얼마전에 저희 협회에서도 그 향초를 하나 내 키면 아 불 붙이는게 제일 힘들어요 불 붙이는게 끄는 거야 뭐 어떻게든 끄는데 붙이는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점화 도구를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점화 도구도 불편한다 이거죠 그래서 삼령 기계 사내 스타트업 루모 루모 스캔 들은 에 터치만으로 이 기계 회사에 일하시는 분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자동 점화 향초 루모 스캔들을 에 론칭했다 해서 사내 에 스타트업 아 이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그 회사에서 에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팍팍 밀어주고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가봐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편령과 안정성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에 향초 루모 스캔들 이라고 하는 향초에 에 터치 버튼 버튼을 터치하면 에 불이 켜진다는 거죠 이 향초 안에다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이게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조업이 들어간 거죠 제조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제조 한 어떤 장치가 들어간 거 그리고 여기다 프로그래밍이 또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터치라고 하는 센서도 작용했어요 네 그리고 편리성을 내 하기 위해서 또 배터리의 5핀 usb 케이블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보통 네 이제 향초가 빨리 소진 되다 보니까 음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네 기간은 너무 짧다 근데 아무튼 네 뭐 어차피 그럼 향초만 계속 리필하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네 향초만 계속 공급하면 자동으로 불이 붙여지는 건가 음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네 효율이 좋은 좋은 제품이네요 그죠 어 여기다가 또 삼양 기계가 보유한 샌드 3d 프린터를 사용해 모래로 스테이션을 제작했다 해서 밑에 받침대를 말하는 거죠 불을 붙여주는 예 장치 그걸 요렇게 요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또는 제조업과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양초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요런 아이디어 상품이 만들어지는으로 인해서 음 가격 대비 사양은 아마 아 그 뭐야 이 불을 붙이는 그 그 그거 기계랑 아 다음에 안정성 또 사용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적정한 가격대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진짜 어 뭐 또 하나는 소이 왁스 재질로 향 향초를 만들 때 이 향초 자체를 뭐 굉장히 뭐 아 인체 무해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우리 에 향료를 에 보통 푸탈레이트 가 첨가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이제 그것도 다 안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어 kcl에서 kcl에서 위에 우려 제품 자가 검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아직 시제품 양산 뭐 이렇게 해서 시험상적서 같은 걸 받았나 보네요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네 그래서 아 시제품 그렇네 맞네 밑에 써있네 그렇죠 자가 검사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시제품 양산 되기 전 고 제품에 대한 네 시험상적서를 받았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 이게 이제 어 사업에 연결되면 음 이 아이디어를 아이템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이템이 자 이 기업 r&d 지도사 활동을 하시는 이 분들 중에 아 저한테 외부적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아 본인들이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r&d 과제에 관심은 있는데 이 r&d 과제가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 여기는 뭐 만들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게 r&d 과제로 되냐고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없어요 그런게 없고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풀어야 되나 풀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쓸데없는 그 행정 절차에 대한 회의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 네 막 던지세요 네 아이디어라는 게 이게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실현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이디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무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무선 충전 무선 핸드폰 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처음에 1900 한 몇십년 60년 대략 한 60년 70년 그때 이 만화책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였어요 다들 처음에 그 만화를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상상 속에 기반으로 해서 에 그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졌고 그게 구현되는 데까지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에 물론 이런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템은 좀 네 비추천하죠 네 되도록이면 네 한 3년 이내 그리고 지금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고 어 그냥 터무니없이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그 어떤 뭐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아이템 물론 그런게 있을 수 있긴 있어요 물론 그 이제 읽는 책의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어 어 그걸 어 학문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실상의 아이디어는 그냥 우리가 어 즐기면서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시면 되고 그냥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에 서로 어 충돌나거나 서로 어 융합이 된다거나 또는 어 서로 두 개를 그냥 붙여 놓는다거나 이런 물리적 화학적 이런 결합들도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그냥 여러 기적이 다가 메모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에 그게 바로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터무니없는게 별 결국 아이템이고 아 최근에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여러 이제 어 회사들이 재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빙을 하기 위한 특허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에 기업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 기업 대표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막 어떤 노하우를 쌓으신 대표님들은 대부분 어떤 그게 어 꼭 세상에 바로 제품화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만 특허를 만들어야 된다고 특허를 만든다 어 특허를 출원해야 된다 특허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구요 근데 실상 특허 키프리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 20년 전에 있는 특허 정말 네 터무니없는 내용들 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다 구현이 되고 다 실현이 되고 어 대부분 네 이미 벌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뭐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은 정말 터무니없는 걸 해야 돼요 터무니없는 거 이런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 그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의 시작이고 그걸 좀 더 현실화 시키고 어느정도 에 미래성 뭐 최소한 3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에 생각해서 그게 고도화가 되고 에 서로 붙이고 아까 말했던 물리적 화학적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하다보면 에 그게 정말 에 현실상에서 r&d 과제 아이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어 이런 향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 뭔가 좀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고 싶어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혼자 생각했을까요 예 그건 아닐 거에요 왜냐면 이 마이크로로 향초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네 고런 부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양산할 때 이 단계별 제품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사내벤처의 스타트업 에 론칭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에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네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어 시중에 나오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 많이 팔리겠죠 예 완전성을 좀 담보로 하고 있고 또 향료가 에 또 건강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믿을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체에 무해한 게 어 무해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은 네 그건 못 믿어 네 그건 나중에 한 죽고 나서 알지 이걸 뭐 어떻게 알어 네 물론 당장에 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에 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은 것 보다 그죠 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네 요런 아이디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아이디어 예 이게 무슨 4차 산화백미야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네 이런 내용 예 자 마지막으로 내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자 어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가 철강 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터무니없는 거냐면 그동안 관행력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gps와 스마트폰 등 ict 등을 활용 위치 추적은 물론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신 중 자 철강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많이 보는게 뭐예요 이렇게 철이 막 예 철 철 철판 철판을 막 말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이 그 트럭에 이렇게 실어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송이 되면서 이제 어떤 아 문제점이 좀 있었나봐요 이게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아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철 스크랩 이라고 하네 이거를 철 스크랩 업체 정기로 어 업체의 고민 철 스크랩 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철 스크랩 에 대해서 에 어떤 이 조각들 철 제품의 이제 조각들을 철 스크랩 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철 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고물상에서 판매하는 판매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팔지 거기다가 하네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스크랩의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고 한답니다 예 근데 자 철강 업체 비용 지급 방식 자 철강 업계의 비용 지급 방식 때문에 중개 업체와 차주가 운송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다 예 그 말은 중간에 빼돌린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네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전기로 에다가 자 이동한 거리에 비례 지불하는게 업계 관행이다 합니다 철 스크랩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지불한다 그런데 이 이동 거리에 대한 증빙 자료가 고속도로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네요 고속도로 참 나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gps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서로 이해를 못해주는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이게 다 비용 절감에 따른 문제점이겠죠 결국 그래서 납품업체와 차주가 가짜 영수증을 납품업체 납품업체와 차주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며 비용을 가다 청구한다 자 무게가 늘어난 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랩 안에 이물질도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붙였다 에 트럭에다 gps를 붙였다 어차피 근데 스마트폰에도 gps가 있고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gps가 있는데 별도의 gps를 또 붙였대요 그 차량에다가 서로 못 믿어요 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gps는 못 믿을 건가 어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gps를 이렇게 모든 제공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참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에다가 그냥 gps 하나 달고 어플을 하나 심었어요 gps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심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철 스크랩 업체는 어 이 철강 업체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업체가 되는 참 gps 하나 붙였다고 이렇게 바뀌었네 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처럼 네 이 ict를 기반으로 한다는게 그냥 어떤 와이파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붙이면 돼요 하나 붙이면 돼 그러니까 어 gps를 붙여도 iot 네 어플과 같이 함께 이게 추가되면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획을 좀 할 수 있는 네 고런 아이디어를 기업들에게 자꾸 제공을 해주면 그 기업들이 스스로 그런 회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아이템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템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또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개발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00%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7 80%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 즉 우리는 예 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이라고 하겠죠 또는 대표자의 역량 또 기술 관련 기술이사 뭐 이런 분들이 예 요런 역량을 좀 발휘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가 이제 요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다음달 세미나에서 네 이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네 제가 할 거에요 근데 어 초점을 볼 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저도 처음에 이 r&d 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때 처음에 한 3 4개월 동안은 어 핵심 포인트는 요청사항을 잘 들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런게 정말로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 그건 사기꾼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렇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뭔가에 대해서 어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저는 아 아 이건 음 그 핵심을 봐야 된다라는게 이제 어느정도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컨설팅 활동을 하시고 또 어 기업 대표님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어 아이디어를 내세요 아이디어를 네 아이디어를 그래서 어 중요한 내용은 3년에 3년 동안 넘어가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3년에 협회 협회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방문하고 면담할 때 저는 항상 에 3년 미만 기업들이 해야 될 목표해서 에 벤처기업 확인 연구소 그리고 특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7년 미만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10년 미만 기업들은 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임직원과 상시종업원과 연구전담병원에서 3 3 4 4 3 3 3 3 3 3 3 3 3 3도 괜찮네 3 3 3 3 그렇게 프로세스를 좀 만드셔서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에 10년 이상의 기업들이 에 대한민국에 많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의 내용은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의 방향은 에 안좋은 투자에 대한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에 그 다음 어떤 아이템을 찾을 땐 네 터무니없는 아이템을 좀 먼저 에 구상을 하라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에 여전히 뭐 모르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질문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질문은 없으시죠 네 오늘은 그냥 뉴스를 한번 돌아봤어요 네 제가 이제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주로 네이버 뉴스 또 뭐 다음 뉴스 뭐 줌 뉴스 뭐 우리 포털 사이에 있는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경제 투자 아 m&a 벤처 중기 에 뭐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어 이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같이 공유를 했으는 생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에 오늘은 뉴스를 좀 에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아 맨날 방송 얘기하면 네 뭐 어떤건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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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뭐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에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다른 bj 분들이 좀 많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까지 그거 하면 네 네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저는 이제 방송 좀 가볍게 네 언젠간 다시 또 리뉴얼하는 네 시즌 시점이 오면 네 그때는 좀 더 에 다른 방향으로 예 방송을 좀 준비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제 방송을 네 이렇게 한두 분씩 들어와 주셔 가지고 음 왔다가 가시고 또 한두 분씩 들어와서 예 또 방송을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보시고 어 최근에 들어서는 음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창업자가 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어 방송에 나오는 그 목소리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점점 점점 파급이 오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방송한지 뭐 한 1년차 이제 조만간 되나 음 방송 시작한게 아마 그랬을걸 조만간 1년차가 오는데 어 앞으로 한 3년차까지 꾸준하게 이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또 보고 네 저를 또 알아보시고 예 제 목소리를 많이 먼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가 아무튼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또 많이 많이 궁금하시면 전화에서 또 문의를 해주세요 네 저는 전화를 뭐 가려받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바쁘지 않는 이상 다 받고 이메일도 네 보내시고 네 카톡도 있으니까 카톡도 보내시고 아 뭐 sns 활동 내가 제가 뭐 많이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 또 전화가 계속 오네요 네 저는 그럼 오늘 네 여기까지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 오늘 방송 네 뉴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은 에 방송으로 에 기억에 남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 네 다음주에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어 누구시지 네 보통 끝에 인사를 잘 안하시는데 네 끝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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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